스마트 튜브 부동산 조사 연구소 소장 김학렬입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2020년 하반기 부동산 시장 전망이 될 텐데요 궁극적으로 하반기 시장 전망 뿐만이 아니라 2021년, 그 이후 10년, 20년까지도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얘기들 위주로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제가 먼저 말씀드릴 부분들은요 수요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부동산을 분석하는 다양한 빅데이터가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수요라고 보는데 수요량을 측정하는 방법들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100% 정확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들은 없죠 그런데 저는 항상 인구 수의 변화는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인구 수가 증가하는 곳은 수요가 많고요 인구 수가 감소하는 곳은 수요가 적다고 해도 크게 지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구의 변화가 수요를 측정하는 데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7개 광역 시도만 설명을 드리겠지만 여러분들은 더 전문적으로 들어가셔야 되기 때문에 226개 시공구 혹은 3300개 읍면동 단위까지 들어가셔서 인구의 변화를 꼭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인구가 증가하는 곳은 수요가 증가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건 공급자 입장이나 수요자 입장에서도 반드시 주목해야 될 지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지역이 인천광역시고요 충청북도, 충청남도 그리고 세종시가 증가하고 있고요 그리고 경기도가 굉장히 많은 숫자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 특별자치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지역들은 현재 수요도 많지만 미래 수요도 더 많아질 것이기 때문에 주택을 공급하는 데 있어서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예측해도 되는데 물론 이 지역 내에서도 다 똑같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입지에 따라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볼 필요는 있습니다 이거는 지난 과거 정부별 시세 변화표를 한번 그려봤던 것들인데요 딱 한 지역만, 한 구간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 지금 오르락 내르락을 반복하면서 우상향을 하고 있긴 하지만 유일하게 안정돼 보이는 시기가 있습니다 90년대 초반입니다 정확하게 노태우 대통령 후반부터 김영삼 대통령 전반까지는 수평입니다 수평이라는 이유는 뭐냐면요 시세가 안정됐다는 것들이죠 지금 정부에서 굉장히 많은 규제 정책을 내놓고 있는 것들은 시세가 올라가기 때문일 텐데요 90년대 초반을 보면 안정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저 때 왜 안정된지를 분석해 보면 향후에 부동산 시장을 안정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정책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규제가 아니었고요 대규모 공급이었습니다 정확하게 노태우 대통령 때에는요 전국적으로 200만 호 건설을 했습니다 규제로 안정화된 것이 아니라 공급이 워낙 많다 보니까 소비자 입장에서 물건들을 골라 살 수 있다 보니까 새 주택이든 헌 주택이든 안정적으로 물량이 공급됐기 때문에 시장이 안정화됐던 것들이었기 때문에 EU 정부에서도 저 정도 규모로 많은 물량들을 공급했다고 하면 부동산 시장은 굉장히 안정됐을 것이다 그렇게 좀 제안을 드려보고 싶고요 지금 굉장히 많은 정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21번째 대책이 나왔는데 아마 대책이 21번이 아니라 40번, 100번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렇게 안정적인 공급이 없다고 하면 아마 부동산 시장은 오르는 데는 오르고요 특히 또 수요가 많은데 공급이 부족한 데는 폭등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보시면서 과연 이 지역에 공급이 많은지도 한번 꼼꼼히 따져보시는 것들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또 중요한 메시지는 또 뭐냐면요 정책이 나오게 되면 어김없이 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꼭 정책의 효과 때문에 조정이 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조정이 됐다가 더 높은 기울기로 치고 올라가거든요 저것들은 기본적으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규제로 이 시장을 안정화하기보다는 오히려 시장의 수요 공급 문제를 좀 교란시키고 있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규제 다음에 조정이 되고 더 큰 폭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실 텐데 실수요자 입장에서 보면요 오히려 규제 나오고 살짝 조정 국면이 들어왔을 때 주택을 매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공급자 입장에서 보면 오히려 조정을 했다가 치고 올라가는 당시에 분양을 하는 것들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상승 가는 시장에서는 분양도 잘 되고 거래도 잘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조정기 다음에 경책이 나오고 조정기가 나오고 상승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사이클 패턴을 잘 활용한다면 소비자 입장에서 매수하는 타이밍 공급자 입장에서 분양하는 타이밍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제안을 드려보고 싶고요 지금 6.17 대책이 나왔는데 아마 한동안은 조금 거래가 위축될 것이기 때문에 금매물 위주로 거래가 됩니다 그러다 보면 조정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아마 또 실제 그 입지에 그 상품을 사고 싶었던 소비자들한테는 하나의 또 매수 타이밍을 주는 결과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마 또 소비자들이 사기 시작하면 또 가격이 올라가겠죠 올라가는 타이밍에는 공급자들은 또 분양 타이밍이 될 수도 있다 그렇게 좀 제안을 드려보고 싶네요 이거는 지난 6개월 동안 2020년 1월달부터 현재 6월달까지의 시세 상승률일 텐데요 전국 지도입니다 빨간색은 올라간 것이고요 파란 것은 내려간 것인데 대부분 다 올랐다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 것들이고 재밌는 것은 뭐냐면요 세종시가 제일 많이 올랐어요 세종시 그렇죠? 세종시가 가장 많이 오른 지역으로 현정이 됐는데 세종시는 지금 규제 지역입니다 규제 지역 중에서도 규제 강도가 가장 높은 투기 지역입니다 투기 지역인데도 시세가 많이 올랐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순수하게 투자 수요가 없다고 봐도 무방한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투기 지역에서는요 두 채 이상만 갖게 되더라도 보유세나 양도소수세 측면에 있어서 굉장히 불이익을 받습니다 3주택 이상이면 말할 것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규제를 감수하고 투자한 층은 많지 않을 텐데 이런 규제를 뚫고 가격이 올라간다고 하는 것들은 분명히 자가 실수요를 할 수요자들이 많다는 것들입니다 최근에 세종시 같은 경우는요 매매가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전세가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뭐냐면 결국은 전세는 투자 수요가 없기 때문에 실수요자들이 급증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럼 결국은 이 세종시의 수요층들이 어디서 오는지를 봐야 되는데 대전에서 오고 있고요 청주에서 오고 있고 그리고 천안에서 오고 있고 공주에서 오고 있습니다 결국은 세종시를 애워싸고 있는 주변 지역에서 지금 세종으로 유입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지금 대전도 잘 나가고 청주도 잘 나가고 천안도 잘 나가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잘 나가는 게 아니라 결국은 세종시의 수요를 몰리게 되면 대전이나 청주나 천안 같은 경우는 추가적인 공급을 할 때 수요가 끊길 수 있기 때문에 분양 전략을 할 때 무조건 지금 잘 나간다고 다 잘 나갈 거라고 예상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세종 같은 경우는 아주 또 주변에 있는 수요들을 쭉쭉 빨아 데리고 수 있는 잠대 능력이 있고 발전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세종시 같은 경우는 한동안도 앞으로도 공급하는데 분양 전략을 할 때 굉장히 좋은 지역이고요 안정적으로 그 입지에서 오랫동안 사실 분들 특히 5년, 10년 이상 사실 분들 같은 경우도 지금 가격이 올라가고 있긴 하지만 더 올라갈 여지가 많기 때문에 안심하고 사셔도 큰 문제는 없다 그렇게 제안을 드려보고 싶네요 센 입지가 생기면 이 센 입지 주변에 있는 조금 입지가 굉장히 약한 입지 같은 경우는 빨대 효과로 수요를 뺏길 수 있다는 것들을 늘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초반에 세종시의 투기적으로 지정하고 규정했을 때는 세종시의 수요가 빠졌을 겁니다 그래서 지난 2년 동안 시장이 좋지 않았던 이유 중의 하나는 그런 투기 지역이 강화됐기 때문에 안 좋았던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주변이 다 지금 규제적으로 지정되다 보니까 오히려 가장 강한 지역인 지역으로 다시 빨대 효과 그러니까 스프롤이 됐다가 역스프롤이 되는 그런 현상들을 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케이스 스타디 입지거든요 그래서 세종시와 주변 관계들의 그런 입지들을 분석하게 되면요 최근에 그런 움직임을 보게 되면 향후에 이 시장이 어떻게 봐야 되는지도 아마 힌트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서울, 경기, 인천에 지난 6개월 동안의 매매가 변동률 전세가 변동률일 텐데요 아마 자세히 보시게 되면 매매가 상승률 순위와 전세가 상승률 순위가 다릅니다 같이 갈 때도 있고 다르게 갈 때가 있을 텐데 보통 호환기 때는 같이 가고요 호환기가 아니고 정상시장일 때는 다르게 갑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수요에는요 이게 실거주 수요도 있지만 아마 투자 수요도 있기 때문에 투자 수요와 실거주 수요가 맞물린 지역들의 경쟁이 조금 더 높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는 그렇게 지금 이런 실수요를 보셔도 좋은데 지금 재미있는 지역이 생깁니다 어느 지역이냐면 인천입니다 인천 같은 경우는요 서울하고 경기도랑 다른 이유가 뭐냐면 서울, 경기의 대부분 좋은 입지들은 지금까지 규제 지역이기 때문에 투자 수요가 들어갈 수 없었는데 2020 하반기 때부터 인천시장이 좀 달라지는 이유는 뭐냐면요 인천 지역이 이번에 6.17 대책으로 모든 지역이 다 규제 지역으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지난 1년 동안은 투자 수요층들이 인천시장을 주도했지만 아마 하반기부터는 인천 같은 경우는 투자 수요층이 빠져나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1년 동안의 시세가 올랐다 하더라도 인천 지역이 하반기 때는 오를 지역들보다는 빠질 지역들이 더 많아질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려보고 싶기 때문에 서울, 경기, 인천은 다른 측면으로 분석을 해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제안을 드려보고 싶고요 지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5대 광역시가 있는데요 지금 5대 광역시 중에서 지금 규제 지역은 대전입니다 지금 대전이 2년 내내 올랐는데 규제 지역으로 지정이 됐잖아요 이거는 뭐 그냥 무조건 예상이 되는데 조정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대전 같은 경우는 과거 노무현정도 때부터 폭등하면 규제를 하고 규제하면 내려오고 또 규제하고 해제하고 이것들을 반복했었거든요 세 번을 반복한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전은요 이미 패턴화가 돼 있죠 그러다 보니까 대전 같은 경우는 아마 하반기 때는 조정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 대구, 부산, 울산, 광주 같은 경우는요 아직까지는 비규제 지역이기 때문에 지금은 실수요 위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특별한 호재가 없기 때문에 많이 오르는 시장들은 아니지만 이렇게 조금 규제 지역이 많아지다 보면 광역시급들은 입지가 좋기 때문에 투자 수요층들이 한시적으로 들어가서 아마 투자 행위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부산, 대구, 울산, 광주는 시세가 조금 상향으로 올라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측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정부는 서울 수도권은 공급이 충분하다는 메시지를 주고 있었는데 작년에 3기 신도시를 발표합니다 3기 신도를 발표한 이유는 뭐였을까요? 결국은 서울 수도권 주요 지역에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하다는 것들을 인정한 그런 결과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해서 서울 수요를 분산시키기 위해서 3기 신도시를 기획했는데 이게 3기 신도시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 현황도입니다 원래 일자리가 가장 많은 지역에 수요가 많기 때문에 강남권 주변에다 신도시를 많이 개발했어야 됐었습니다 아마 초기에 기회가 그렇게 됐을 텐데 어떤 이유에선지 모르겠지만 강남권에는 지금 한항 교산 신도시 하나만 개발을 하고요 동북권에 남양주 왕숙 신도시, 서북권 쪽에 고향 창릉 신도시, 부천 대장지구, 인천 계양지구 이런 것들을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요를 풀어줘야 될 강남권에는 신도시가 한항 교산으로 좀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들이고 나머지 왕숙이라든지 고향 창릉이라든지 부천 대장, 인천 계양은 아마 분양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근데 남양주 왕숙 같은 경우는 조금 분양할 때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긴 하고요 아무튼 서북권과 동남권에 분양하는 신도시들은 분양하는 문제가 없을 텐데 이 신도시 공급으로 영향을 끼칠 지역들이 생긴다고 하는 것들이죠 일단 남양주 왕숙 같은 경우는 6만 6천 세대라서 물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걸 다 분양시킬 수 있을지도 좀 의문입니다 솔직히 그렇습니다 왜냐면 거의 기반시설도 있고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 지역은 조금 보수적으로 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나머지 지역들은 청약을 노리시거나 공급을 하시거나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